이번 총선에서 17개의 시도 가운데 경상북도의 투표율 순위가 전국 단위 선거사상 최저 수준인 13위를 기록했습니다. 경북의 투표율은 56.7%로 전국 평균 투표율 58%를 1.3%포인트 밑돌았고, 대구는 54.8%로 전국 꼴찌를 기록했습니다. 지난 총선에선 4위, 2년 전 지방선거에선 7위까지 투표율 순위가 주저앉는 등 경북의 투표율 하락세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. 이는 총선 등 각종 선거에서 일당 독주가 수십 년간 이어지면서 유권자들의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.